디올 브랜드의 설립자 크리스찬 디올은 사실 그 누구보다 사주광신도였습니다. 숫자 8에 집착해서 작업실을 8층으로 만들었고 처음 자신의 이름을 딴 디올 옷가게를 오픈할 때도 10월 8일 파리의 8구역에 오픈하였죠. 그리고 첫 번째 컬렉션 라인의 이름도 라인 8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또 그는 어디를 가든 항상 바지 주머니에 네잎 클로버와 6가지 부적을 소지했고 종종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들을 만지작거리는 루틴이 있었죠. 주위의 전담 점성술사도 둬서 사업적인 결정을 하거나 개인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항상 점성술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결정했는데요. 미신에 대한 집착적인 디올의 습관은 그의 삶과 일에 큰 영향을 줬고 결국 그는 사주를 맹신하다가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점성술사의 예언 대부분의 많은 위인들이 가난한 유년 시절을 거친 것과 달리 디올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유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그랑밀 지역에서 1905년 1월 21일에 태어났는데 디올의 아버지 모리스 디올은 비료 제조회사의 CEO로 많은 돈을 축적해둔 상태였죠. 디올의 어머니 마들렌 디올은 고급 취향을 가지고 있어 패션이나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났고 남편의 돈을 바탕으로 화려하게 집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가드닝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어린 디올은 엄마가 가꾸는 정원을 보며 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패션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쳐 이후 꽃을 활용한 여러 의상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디올은 은방울꽃을 가장 좋아해서 나중에는 전담 플로리스트가 1년 내내 은방울꽃만 기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디올의 부모님은 그랑밀 지역의 도심에 살고 있었지만 아내가 이사가자고 하여 둘은 해안가에 롱브 빌라로 이사갔는데요. 롱브는 나침반 별을 뜻하는 말로 빌라 1층 입구에 있는 큰 별을 따 롱브 빌라라고 불렸죠. 이곳에서 디올은 한 점성수자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손금을 읽어주는 사람이었는데 디올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때때로 가난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여자는 너에게 운을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여자들을 통해 성공과 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언하죠. 실제로 디올의 인생 초반부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외교관이 되기를 바랐지만 어려서부터 예술을 좋아했던 디올은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가족의 성인 디올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디올은 친구, 자크 폴 봉장 이름을 빌려 갤러리를 열게 됩니다. 초반에 갤러리는 꽤 잘 나가는 듯 했지만 이듬해 디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계 대공황으로 아빠가 사업을 접으며 디올의 갤러리도 문을 닫게 되었죠. 그때 디올은 문득 너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거라 말했던 점성수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디올은 자신의 운명을 운에 맡길 수 없었죠. 그는 곧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패션 스케치를 팔고 다녔는데요. 운 좋게 그의 스케치가 로베르트 피게의 손에 들어가죠. 로베르트 피게는 발망, 지방시 등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스승으로 디올의 스케치를 보고는 그의 재능을 알아본 후 곧바로 그를 고용해 자기 가게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디올은 로베르트 피게에게 심플함의 미덕에 대해 배우는데요. 의상의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단순한 디자인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죠. 샤넬과의 경쟁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디올은 군대를 갔다가 제대한 후 더 큰 의복 전문점 류시엥 룰롱 밑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류시엥 룰롱은 나치 관료와 아내들을 위해 옷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전쟁 중에 운영하던 대부분의 브랜드는 나치에게 의상을 공급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한편 디올에게는 캐서린이라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레지스탄스의 일원으로 나치에게 붙잡혀 라벤스 브리크 강제수용소에 감근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캐서린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수척해져 있었죠. 디올은 동생을 위해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녀는 수저를 들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상태였고 결국 프로방스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몸을 회복한 캐서린은 가드닝의 열정을 보이던 엄마처럼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죠. 한편 디올은 1947년 자신의 패션하우스를 설립하고 미스 디올이라는 향수를 출시합니다. 미스 디올은 동생 캐서린에게 영감을 받은 것으로 당시 디올이 향수의 이름을 고민할 때 동생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자 친구 한 명이 짜잔! 미스 디올 등장! 이라고 외친 적이 있었죠. 여기에 영감을 받은 디올은 자신의 첫 향수를 미스 디올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디올의 사업은 처음에는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듯 하다가 여성 의복 브랜드를 출시하고 이에 대한 컬렉션을 선보이자 어렸을 적 점성수자의 말대로 여성으로 인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디올의 성공을 질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코코 샤넬이었죠. 사실 샤넬과 디올은 패션 철학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샤넬은 여성들이 입기 편하고 실용적인 옷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반면 디올은 옷의 기능적인 측면보다 심미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우아한 곡선미와 볼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디올의 디자인에 샤넬은 거의 악플 수준의 비난을 퍼부었는데 디올은 의상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의 몸에 천을 덧씌우는 거예요. 디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여자를 잘 알지도 못하고 여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는 남자가 디자인한 여성 의류를 입고 싶을까요? 물론 샤넬은 원래 냉소적인 성격이라 디올만 욕했던 게 아니라 모든 디자이너를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발렌시아가 디자인은 논리가 없다고 비난했고 스키아 파렐리의 옷에는 더럽다고 불을 붙이기도 했죠. 샤넬은 여자 옷을 여성스럽게 만들기보다 남성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럼으로써 남성들의 권력을 여성들이 뺏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코르셋을 던져버리고 남성복이나 스포츠 웨어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 옷을 제작했습니다. 한편 디올은 이런 샤넬의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자기만의 색깔을 담은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사주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사건이 생기죠. 디올의 죽음 어렸을 때 만난 점성수자의 말대로 여자와 가까이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디올은 더욱 사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당대 최고의 점집 할머니 들라이의 부인이라는 점성수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점성수자로 파리 16구에서 가게를 차려 여러 유명 의사들의 점을 봐주고 있었죠. 주특기는 타로 카드를 읽고 미래를 예측해주는 것으로 디자이너 자클린 드 리브스도 그녀의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디올은 대부분의 결정을 들라이의 부인에게 의존했습니다. 언제 컬렉션을 선보이면 좋을지 부인에게 길이를 받아서 꼭 그날 패션쇼를 열었고 직원들을 뽑는 것부터 누구를 승진시킬지 등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은 모두 들라이의 부인이 뒤집는 타로에 따라 결정됐죠. 딱 한 번 디올이 들라이의 부인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국 파국을 맞이합니다. 1957년 10월 디올은 몬테카티 니테르메 지역으로 스파 여행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여느 날처럼 부인에게 방문하여 여러가지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 갑자기 부인은 그 여행을 절대 가면 안된다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죠. 평소 같으면 그녀의 말을 듣고 취소했겠지만 원래부터 스파를 너무 좋아했던 디올은 그녀의 조언을 무시한 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여행에서 다시 돌아올 때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스파를 즐기다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된 것입니다. 디올의 죽음 후로 디올 패션하우스는 디자이너 입생로랑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입생로랑은 당시 최연소 추석 디자이너로 승진했고 이후 디올쇼를 그만의 스타일로 변화해 나갔죠. 미신에 빠진 디자이너들 사실 패션 디자이너들 중에는 미신에 꽂힌 인물들이 꽤 많은데요. 디올의 뒤를 이은 입생로랑은 프렌치불도 무직을 길렀는데 그 강아지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내년 패션 트렌드를 점칠 수 있다 믿은 것이죠. 입생로랑은 작업실에 강아지를 데려와 자유롭게 풀어놓은 뒤 강아지가 앉았던 옷으로 다음 컬렉션을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컬렉션이 잘되진 않았지만 입생로랑이 컬렉션을 성공시키고자 한 노력이 뒷받침된 상태였기에 그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그 미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죠. 또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도 크게 성공한 후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점쟁이가 먼저 다가와 저에게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너의 커리어는 처음에는 곤두박질 치다가 어떤 사람의 커리어가 끝난 후에야 잘되기 시작할 거야.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칼 라거펠트는 그의 라이벌 입생로랑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그제서야 유명해지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디자이너의 세계에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미신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튈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천장에 걸어서는 안 되고 핀을 떨어뜨리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겼죠. 반대로 웨딩드레스는 길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어떤 재봉사가 웨딩드레스를 만들다 바늘에 찔리면 그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결혼 후 해노애락하는 징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패션 칼럼니스트 발레리 스틸은 패션은 어느 해에는 유행을 타 잠깐 인기를 끌어도 그 다음에 갑자기 완전 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불안한 마음을 의지하고자 미신이나 운에 많이 기댄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도 미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떠나 운에 기대는 디자이너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니치 향수로 유명한 프레드릭 말은 아예 향수 이름에 미신을 붙여 슈퍼스티어스의 향수를 출시했죠. 사실 악마의 눈에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된 이 향수는 디올과 연관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말의 외할아버지는 크리스찬 디올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평소 디올이 하는 미신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할아버지, 손자 프레드릭 말까지 점성수사의 말을 믿게 된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노력과 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향수병에 미신적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향수는 논리와 과학이 지배하는 현대에도 신비로운 향수, 특별한 향수라는 감성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셋,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렸던 것들에서는 점성수사의 예언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점성수사가 예언해도 우리가 그 예언을 듣고 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예언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점성수사의 말과 달리 디올이 여성복이 아닌 남성복 디자이너가 됐더라도 성공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주나 미신이 맞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믿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더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언을 듣고 난 후 그걸 진심으로 믿은 상태에서 예언대로 행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현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주와 미신이 단지 비과학적이라고 의미가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면의 믿음이기 때문에 미신에 대한 믿음도 우리의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 저자 슈테판 클라인 책트폭행이었습니다.